다샤를 제가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 남는다 1레벨 아 잠깐만! 떨어질 뻔했어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질 뻔했어 어디 어디야? 형이 형이 형 차별 남아 저거로 가야 한다 레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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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쳐줄.. 컬이! 이제 사람인다! 지나가 아 쟤들은 아니야 쟤들 빼 쟤들 빼고 있어 쳤다고 되어iez 에어엏 겨어어어 아! 돈다 집 집 집 칠십 칠십오 육십 에얼 소원기 방금 이 집 말하는거구나 퐁퉁 소리 거기 거기 나 부스선줄 알았잖아 오링거북선 좀만 능선에 붙음 그쪽 방향에서 쐈거든요 집 앞에 있을수도 있으면 언덕에 같이 도움 제가 바사삭 맞게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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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 앞에 어디까지 왔어 어 뭐야 소홍기 나무 뒤 와 에임 실화합니까? 와 에임 실화합니까? 나무 뒤에 있어요 나무 뒤에 군장님 일로와봐 여기 보라색 세트있어 다운 나이스 에임 실화합니까? 에임 실화합니까? 아유 아유 아 나는 안 쏘는 미션 하나 줄 알았어 내가 쏘는데도 뭐야 눈쟁이 왜이래 5탄 7탄조사임 저 에이케 쓸거임 에이얼 저한테 AR 소홍기 두개랑 보정기 두개 있어요 원하시는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좋은기 7탄 내놓으세요 7탄 여기있음 근데 나 붕대나 구상 아무것도 나 하나도 없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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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도 문 열려있네 아 저거 문 터진건가 설마 아니요 열려있음 위에는 열려있음 아 열려있네 열려있어 확실히 열려있다 음 리쉐이드 배그에서 제재하진 않지만 프로는 리쉐이드 못써요 네 대회에선 못써요 그리고 그거 뭐 뱀먹는 사람들도 있다라던데 잘 모르겠어요 음 허용 허용은 해준걸로 아는데 공식적으로 말 나왔던거는 허용해준다고 했었어요 음 그 커뮤니티 관리자분께서 차 차 차 차 소리 오른쪽 언덕 위 팔각장 팔각장 채웠다 내렸다 올라간다 한 대 성광 바로 앞에 1층 문 바로 앞에 아 성광 1층 문 바로 앞에 있어요 1층 문 바로 앞에 있어요 1층 문 바로 앞에 있어요 나 피 안보여 나 피 안보여 피 2대 최소수 2대 2대 뭐냐 방금 2대 엔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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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오토바이 안 멈췄다 오토바이 안 멈췄다 왜 안보여 조심해요 정면 기절 앞에 있는거 기절 얘도 기절 어 오토바이 어딨어 죽었어 내버렸어 내버렸어 한명 어디 있을까 어딨어 아까 저 어 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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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이야 이 방이야 이 방이야 멀리 나무 쪽 나무 뒤 한명 체크 개 같은데 그러면 아 하겠지 응 아 2배율이라 잘 안보여 어딨을까 하솔이 천덕이 15 다시야 다시야 침 온거 같은데 아닌가 보이겠다 차 그리로 간다 차 그리로 간다 엔더기절 엔더기절 뒤로 돈거 볼게요 멀리 1평집 쪽 언덕이 1평집에 한명 있어요 이스트 방향 거기서 연다 1평집인거 같아 걔 잡으러 가 눈쟁쟁 눈쟁쟁 루피고 잡으면 안될까요 눈쟁 루피고 살리면 안될까요 나이스 눈쟁 아 뭐야 두번째 누운거였네 나 첫번째 누운건줄 알음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있어요 가만히있어요 으아 가만히있어 죽었어 으아 당신이 죽인거야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당신이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고 내가 알거같애 내가 죽였어 당신이 죽였어 엔더기 엔 엔 엔 엔 엔 아이조코 죽어라 우리 엔더를 죽인 아이조코 죽어라 아까 뒤통수에 AK 쏜거 말 안했는데 그래 놓고 살리지도 않다니 에잇 배율이 없네 미안해요 카밍해야겠다 냠냠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지만 저기 여기 있어요 노란색 핑크 그리고 일평집에도 있어요 일평집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그러면 오른쪽으로 좀 돌게요 저 완전히 크게 오른쪽으로 돌게요 몇명인지 우리 가할 땐 5탄총 될거 그랬나 AK 못 쏘겠다 사온다 차 저집으로 붙는거 같은데 집에 쏜다 쟤네도 나와야되니깐 그냥 돌아서 내려가죠 쏴봐라 그러다 진짜 맞으면 어떡할라고 진짜 맞으면 못할려 드레임 어 앞에있다 S방향 도래 체크 도리를 왼쪽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두명 나무 뒤도 한명 나무 뒤도 한명 195에 있어요 195에 두명 흑군이 그거 뛰고 하면 뚝 빼게 날아갑니다 그거 대놓고 보이는거 나이스 하나 기절 나이스 감자 받아라 타인다 하나 더있어요 나무 뒤 나무 뒤 아직 있어요 나 수리탄 없어 왼쪽 아래로 돌게요 네 오른쪽으로 였더라구 잡았다 어 뭐야 직전인데 어우 연사 너무 반도크다 이렇게 테스업은 적은데 어? 없나? 어 얘 MK10 쐈는데 아니다 아니다 MK10 아니다 미안합니다 어디야 없네 우리 제가 봤을때 이 집에 있을거 같은데 파란핑으로 갑시다 아무도 태야돼 저희 뭐 날아오는데? 어 여기 깜짝이야 뭐야 뭐야 어디서 쏜거야 뒤에서 던져 안돼 달려 뒤에 뒤에 아까 우리 있던 바위에 있었어 바위에 있다 아까 우리 있던 바위에 확인 우리 가야됨 피 채우고 볼래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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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드릴게요 어 나온다 나온다 어 나왔어요 우리 뛰어 그냥 이거 뛰어야돼 먼저 뛰고 뛰고 봐야돼 한 명이 어 달려 달려 제가 봐드림 자기장이 더 아파 달려 이건 어 오토바이 있다 시 온다 그냥 나와라 눈쟁짱 괜찮음 여기 잡고감 어차피 별로 안아픔 앞에 조심해요 사람있겠다 그러면 여기 오토바이 터진거 있음 레드존이 터진거 아니에요? 여기 레드존이 많았는데 그러기에는 아래에 상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심하도록 하죠 그냥 나와라 야 나오라고 나오라고 야 안 나오냐? 야 야 야 야 너 그래봤자 뒤져 너告訴igos 배율이 없어가지고 아이 음 저기있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ove 그거 우리 빼고 만대요 나이스 먹고갑니다 어 먹고가기엔 너무 많이 달라나나 이거 멈추면 음 빨리 봐자 빨리 빨리 봐줍 SI 배율 배율 가져와줘요 배율? 오케이 4배율? 네. 저 카고팔에 갈 배율이 없어요. 없음. 아쉽게도 배율이 없네요.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줄 수 있는 게 구급상자 밖에 없다. 구상 많음. 저도 구상 많음. 존짜 개 많음. 의료킷 두 개임. 의료킷 두 개임. 하나 가지실? 아 안돼. 용량 없어. 구상은 그만 채워야 돼. 여기 언덕 먹으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미리 건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 더 낫겠다. 앞쪽에서 아까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피가 터졌겠죠. 싸웠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환박할 수 없는 일이야. 피가 터졌겠죠. 응. 저기 멀리 보급 떨어집니다. 저기 멀리 따개비도 있습니다. 저기 240에 엄청나게 멀리 보급이 안에 떨어집니다. 저기 210에 엄청 멀리 따개비 하나 있습니다. 뭐 언덕이 언덕이 1평집에는 저게 안 보이는데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뼈가 다닌 이래도 다시 안 지나간다. 어디 갑을 떨면서 아까 말했던 따개비 앞쪽으로 다시야 지나갔는데 이거 조합집으로 들려나? 흠 흠 인테레스틱 흠 거기서 카우팔 말고 다른 저격 소리 들리지 않아요? 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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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리 들리자마자 기절이 딱 떴기 때문에 M24죠. 210 방향에 한 500m 정도 해서 들렸습니다. 210 방향 저기 저 바위 뒤에 110 방향 저희 가야되요. 여기 있으면 나중에 양각 잡힘 민대 300 방향 바로 밑에 카우팔을 씀 얘도 잡아야되요. 잡으러 갑시다. 보인다 한 파티 M24 위험 조심 한명 기절 아직 안 보임 아직 안 보임 나도 아직 안 보임 한명 발견 300 방향 한명 더 1평집에 버그 하나 붙었어요 멀리 NW 어 뭐야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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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돌 돌 60 60 돌 쟤 잠김 쟤 잠김 쟤 잠김 저 다운되보고 있을게요 안 죽었다 다운 죽었고 나이스 바로 컷 걘 혼자 있던 애 같고 요 앞에는 저 아직 있는 것 같음 NW 방향 일단 1평집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엄청 가야되 다운다 아이 무빙 오지시네요 1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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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하고 갈까요? 바로 컷 1평집에 버그이 붙었음 얘 말고 다른 파티에요 1평집 버그이네 저 카우팔 막소리 톤이 들리죠? 어 8벨 8벨 8벨하고 탄 엄청 많음 어 나도 와 탄 엄청 많음 응 응 응청 쏘는데 언덕 바로 아래나 보다 이거 싸움볼까 주... 주실? 8벨 주실? 저 8벨 안먹음 감싸율 저 버그 타이어 터트려놓고 가야겠다 어 타이어 쏘고 있는데 한 대 맞았어 타이어로 쏘는데 피가 튀었어 PD 타이어 역시 저기 1평집에 한 명 그 총구 보인다 근데 저희 54초 가야돼 몰라 나오겠지 갑시다 나오너라 논쟁이님 보는 반대편 봐드릴게요 제가 뒤에서 네 저기 있다 저희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여기 싸우면 왼쪽 각 언덕에서 우리 볼 수 있어서 밑에 내려가면서 다 잡아야 돼요 이거 앞에 카구팔 소리 바로 밑에 있어요 어 보인다 한파티 보인다 그 이건 집 이건 집 이 쏘는건 집이에요 왼쪽 어 이건 집이고 아 집이구나 아 맨날 나만 맞아 카구팔 한 명 다운 버기 근처 버기 근처 한 명 능선 뒤에 한 명 285 285 능선 뒤에 저기 있어요 저희 10초 나왔어요 아 뭐야 아이고 이건 1평집 카구팔 연막 오케이 수리탄 수리탄 한 명 맞았다 아 연막이구나 제가 연막 뿌려드려 1평집 1평집 잡고 가죠 달린다 1평집 달린다 1평집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한 명 더 두 놈 하나 기절 왼쪽 왼쪽 기절 물 기절 다운 다 다운 다 다운 능선 밑에 한파티 있어요 W 그거 잡아야 돼 이거 한 명 죽였거든요 근데 누가 던진 뭐 나한테 나쁜 놈들 승강 갑니다 승강 갑니다 승강 갑니다 승강 갑니다 저저저 나무쪽에 나무쪽에 오토바이 숨어있다 우리 밑에 능선 능선 먹어야 돼요 여깄다 이거 바로 앞에 330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어째서 일단 가자 이거 능선 밑에 있다 고인물 쓴다 고인물 쓴다 다 다운 나이스 걔 말고 능선 밑에 W 능선 밑에 그거 죽이지 않았어요 얘다가 죽인거 아니야? 아니요 다른 파티 있어요 지금 한 명 기절 나이스 조심 얘 죽음 다 죽음 50초 G파티 남은거 같은데 던질 수 있는게 없냐 아니 얘도 던질 수 있는게 없네 없어요? 하나도? 네 저희 반대편 언덕 먹고 있죠? 네 여기 먹어야 될 것 같아 차 들고 갈게요 차 필요할 것 같다 숨을 때가 좀 애매여서 여기가 나 걸어갈테니까 혼자 가요 조금 더 앞에 붙어 있을게요 차 들고 네 이쪽 언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암파티 내가 내가 여기 다 죽겠어요 와 차 터지겠다 좀 더 더 더 더 더 울政治 sons 잠깐만 내가 내가 당겨뒗았어 본격적 원덕에도 내려가요 한바티 다 간다 거기로 기절 한바티 다 가요 2명 더 네이스 사실 오 그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얘들 두 명 확인 고인물 쏘는데한명 기절 한명 더 이뚜고 한명이 ceux 확인 이뚜게 피해요 이뚜게 피해요 확인 확인 보인다 다운 한명 더 하나 더 락산아 안보이는데? 그쪽에 있는거 같은데? 나무 쪽인가? 이쪽에서 안보여요 왼쪽 각인거같은 거기도 아까 왼쪽으로 한 명 그던데 아 그 3독짜리인가? 저있다 나무 뒤쪽에 오케이 담겼어 붙을게요 아 오케이 체크 오케이 다운 와우 쥬쥬 와우 쥬쥬 아우 쥬쥬 와우 와우 1등에 해버렸나? 몇킬 하셨어요? 일단 이번판에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판 미션이었어요? 아 다운판 아닌가? 아 다운판인 아 이번판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다운판이었어 아 1등